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기아차가 아니죠. 000270 대회였습니다. 환자 시각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만큼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하락의 폭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꺾이면서 하락을 하는 중이긴 합니다만 다시 이제 개인이 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기간은 현재 다시 매도세로 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순매수세로 전체적으로는 순매수세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연기일금이 오늘 좀 파네요. 코스닥에서는 현재 이제 양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락이 어디서 진정될지 여부는 이제 여기를 봐야 되겠죠. 5일선 지지 여부 3,100포인트가 이제 지지 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이런 기사가 있었죠. 월 최대 실적 올렸는데 미국에서 기아차가 공장 이틀간 가동 중단이 됐다. 그런 소식에 조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어요.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월간 최대 판매 실적 올린 가운데 뭐 나왔고 이번 결정은 3월 판매 물량은 66,523대로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46% 늘었다. 1분기 전체 판매량도 15만 9,550대로 역대 최고치였고. 역시 뭐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런 공장 중단 사태가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기아차 목표 주가를 12만 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후 인해 생산이 차질이 약이 될 수는 있지만 유연하게 대응하고 공급자 우유의 판매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국내에서는 이제 소렌토, 카니발, 셀토스, 5G 위주의 월 계약 대수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 출고 차량은 9만 5천대로 신차 출시에 따라 수급 타이트 현상이 심화될 전망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도 기저효과를 반영한 강한 수요로 인해 3분기 이후에 수요 정상은 기대된다면서 그리고 인도는 연초 4억 개의 내수 18, 수출 5만대를 크게 상해하는 수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또 신차 스포티지 신형이 출시될 예정 어쨌든 이런 올 하반기까지 이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기아차는 현재 기술적으로 봐도 21선, 21선, 61선이 지금 현재 2평선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밀집해 있고 지금 이런 식의 박스권 형태로 진행 중인데 21선이랑 5일선을 좀 지지 받으면서 가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기아차는 매우 견조한 모습이다 라고 일단 보여지고 만약에 향후 좀 밀린다 라고 한다라고 하며 한 61선 8만 3천 4백원에서 다시 이 저점 얼마죠? 8만원 8만원 부근까지는 한번 조정세가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견조하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매동상으로 보면 연기금 포함해서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좀 팔고 있는데 순매수 누적을 보면 이제 금융투자 금융투자를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나버빈이랑 수신 외국인들은 좀 비중을 다시 좀 또 하는 샀다 팔았다가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금융투자가 좀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연기금도 조금씩 사고 있고 어쨌든 뭐 기아차는 올해 뭐 하반기까지도 쭉 좀 홀딩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충분히 전 고점 이상은 돌파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여기서 이제 세 번 저항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애플카 이슈로 올라간 거죠.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펀드멘탈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실적 그래서 기아차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뭐 기아차 관련해 갖고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고 없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아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창이 새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하신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추천 종목이랑 시황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야 할 사항들 여섯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7시 42분부터 해 갖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장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도 제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절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 시 상승에 대한 이런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리딩을 해 주시고 목표가 달성이라는 멘트를 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도 손절가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이었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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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